양지 아이씨입니다. 양지 아이씨. 갈매기를 5개를 챙겨줘갖고 많이 챙겨줘야 하는데 딴 데는 뭐 한 데 갈까 말까요? 말 그대로 한 박스 오기 흡수를 한 박스 시켜야 두 박스 시켜야 다섯 박스 시켜야 한 팩가잖아 한 팩 양이 그죠? 다섯 박스 시켜야 다섯 박스 시켜야 다섯 박스 시켜야 돼 요리했죠 경제역시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마지막 부대소입니다.